1. 도룹 2. 도룹 2. 도룹 3. 도룹 오호 급이다 그 엄청납니다 지금 뭔 놈의 폭이 이렇게도 많답니까 지금 봐보세요 다그네요 다그 안장하겠다 지금 이야 엄청납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너다지 찾았습니다 너다지 여기에 광산이지 무슨 따로 광산이 있나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굿나와라 득당 제너비입니다 아 지금 이제 사금탐사 길에 나섰는데요 아 사실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그 방송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아 어찌나 저 출연 해달라고 아 전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촬영 결정을 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잘 촬영을 하고 왔지만 아 또 잘못된 모습이 보여질까봐 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 일단 방송 촬영은 잘했고 어 LG 그 유플러스 TV 어 더 라이프쇼 찡중년 시대 아 그 MC 어 김성주 아나운서입니다 아 아주 말 잘해요 김성주 아나운서 아 김성주 MC 아 말 잘합니다 말 잘해 말재주꾼입니다 말재주꾼 아 그 참 이번에 그 새로운 경험을 한 건데 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아 저 어 4시간 촬영을 했지만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개인 방송과 어 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한다는 거는 아 상당히 달라요 아 상당히 다르고 아 하여간 뭐 저의 자세한 모습과 그 즐거운 이야기는 어 10월 5일날 어 밤 9시 어 더 라이프쇼 찡중년 시대 거기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 사금탐사로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어 지금 연합이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아 아 물 상당히 맑고요 아 물도 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어 어 어 날씨도 이제 덥지 않아서 아 이제 사금의 이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밑에 지금 그 다슬기 일명 대사리 요거 잡으러 지금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포인트 지금 제가 잡아놓은 곳이 저 아래인데 어 저 아래 가서 지금 탐사를 해볼 건데요 아 아 요 포인트 어떻습니까 아 저는 지금 요쪽 기반함 보이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이곳에 가서 어 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많이 나와요 어르신 저는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유튜브 요 위쪽도 많이 나오던데 다슬기네 그거는 아 어 어 어 그 작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 저는 저 사금캠은 유튜브 찍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오늘 이제 촬영 하려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그 현장에 지금 내려왔는데요 아 아 기반함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뭔가 큰게 나올것같아요 그쵸 아 지금 기반암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야 이정도면 못좀 나오겠죠 아 상당히 뭔가 좋은게 나올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기대 한번 해도 좋을것 같아요 어 지금 기반암을 살짝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이런 크랙 크랙 좋습니다 요 아 그리고 요 크랙 요 이쪽 크랙 보십쇼 요 크랙 요 크랙이 일자로 쫙 간거는 간거 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쫙 가갖고 십자 크랙이 만들어졌을때 그때 사금이 쫙 걸리기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어 사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흘러 내려가 버려요 이런데는 그래서 이런데는 작은것만 작은것만 남아있고 어 의외로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물 흐르는 방향 가로로 갔을때 이렇게 내려오는 사금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어 지금 이쪽 주변을 한번 오늘 샅샅이 한번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탐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고웅 렛츠 고웅 어 저 오늘 기자마자 지금 이거 있어서 미세 소리가 살짝 들려요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미세소리가 살짝 들리시죠 아 여기를 지금 어 한번 기바람을 한번 그런 데 보겠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한거 가져온것을 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자갈들은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호박돌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 시원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무더위도 싹 갖고 그래도 요쪽에 좀 금이 좀 나와 주네요 다들 조금씩이라도 미세사금이 한 톨 나오네 한 톨 아유 일단은 사금이 있는건 맞는데 요 이쪽은 좀 알이 작아요 어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타깃소리가 바로 옆에서 연달아서 계속 울려요 그죠 어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번 탐사를 해 봐야겠죠 일단 핀포인트를 갖다 대보아서 어 그 안에 작은 사금 알금이라도 있는지 지금 확인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깃이 이곳에 지금 울렸기 때문에 어 뭐 거짓된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꼭 해 봐야 돼요 지금 특별하게 핀포인트는 걸리는 게 없어요 어 더 작은 알금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포인트에 있는 건 잡히는 게 전혀 없고요 끌기를 이용해서 기반한 크랙 사이 있잖아요 이 크랙 사이를 부지런히 긁어 줘야 돼요 이런다면 크랙 사이에 얘네들이 턱 박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랙 사이를 잘 긁어 줘야 돼요 일단 또 핀포인트 한번 대보고요 아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긁어내서 한 번 패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탐지야 울었던 자리니까 무조건 확인을 다 해 봐야 돼요 알았죠? 여기는 이제 울리는게 없죠? 신호가 패닝 접시에 있는 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패닝 접시에 타깃속이 나요 방금 쓸어 담은 거에서 소리가 납니다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전혀 근데 계속 여기서 울어요 다시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안 되겠네 이것을 킴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거 파우스에 울리죠? 하시겠네 봐보십쇼 이야 지금 옆에 오오오오 지금 다섯 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을 크게 못하는데요 봐보십쇼 야 알금 나 없어요 알금 이야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나올 때는 이거 뭐예요 뭐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조용히 하시게요 지금 옆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뭘 흥분된 모습을 보여 드릴 수도 없어요 알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봐보세요 봐보세요 큰 거 보여줘 큰 거 아 미치겠네 지금 하하하하 이거 빨리 이 자리에 있는 거 다시 또 패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알금 나온 자리인데요 지금 옆에 지금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흥분되어서 죽겠는데 하하하하 잠깐만요 일단은 요것도 패닝을 마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은 큰 자갈들은 꺼내 놓고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걸 지금 흥분된 것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옆에 지금 다슬기 캔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하하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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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납니다 지금 뭔 놈의 폭이 이렇게도 많답니까 지금 봐보세요 다그네요 다그네요 앉아가겠다 지금 이야 엄청납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노다지 찾았습니다 노다지 여기 광산이지 무슨 따로 광산이 있나요 미치겠어요 일단 이거 담고 일단 옆에 사람들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단 담고 일단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포인트 보이시죠 방금 이 기반암 안에서만 지금 알금하고 너깃이 아 너깃이다고 하면 안되겠죠 알금 알금 둠직한 알금 알밤도 아니고 알금 이걸 지금 해냈는데요 이거 봐보십죠 요요요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큰소리로 녹화를 못해요 지금 일단은 요 자리는 저 개인 완전히 구강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긴 내가 오늘 나를 세서라도 여기를 다 다 뒤져볼랍니다 여기 와 제가 말했죠 여기 기반암 딱 오자마자 여기 딱 요 자리다 생각했습니다 요 자리다 하니까 금나루 뚝딱 하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요요요 기반암 암들 좋죠 전체 한번 봐보세요 구경들 해 보십시오 야 겨우 세군데요 와 설찬합니다 설찬해 지금 사람들은 없을 여기는 지금 아주 내 세상인데 아 일단 계속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루 뚝딱 연합이 지금 여기서 촬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그 대사리 잡는 또 어르신과 많은 대화를 냈습니다 아 이렇게 그 탐지기로 그 그 골드너겟 사금 이걸 어떻게 이제 잡느냐 이걸 다 처음부터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아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저 어르신도 한번 금속탐지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또 어 오늘 이제 뭐 좋은 분도 만났고 또 오늘 기분 좋게 어 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사금도 보고 또 큰 또 알금도 보고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 방송 출연 이후에 아 자꾸 운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 다음 또 촬영 때까지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금나루 뚝딱 파이팅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만 잡은걸 여기 한번 정보겠어요 웬만하게 좀 작긴하지만 여기가 알금입니다 알금 자 여기 한번 정보겠습니다 오 0.54g 오늘도 밥벌이었습니다 오늘도 밥벌이었습니다